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룹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수민, 시은, 아이사, 세은, 윤, 제이까지 스테이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밝게. 네,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갑니다. 네, 자, 이제 스테이씨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스테이씨입니다. 네, 센터 가운데 기다리시오. 빛나는 독보적인 매력 스테이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감사합니다. 왼쪽 가겠습니다. 데뷔일로부터 386일째를 맡고 있는 스테이씨의 매력 넘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식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예쁘고, 멋지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